윤석열 대통령의 어록에 또 하나의 문장이 추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총리와 함께 읽어온 성과들은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년 가까운 임기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일본 총리와 이룬 성과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날로부터 85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 쇠털 같은 많은 날을 허송세월로 보내놓고 가장 의미 있다고 자평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 대일본 마음 외교였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국민을 위한 일은 뭐 하나 제대로 한 일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벌인 일마다 온 나라가 숙대밭이 되었으니 거기에서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대신 일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대단한 업적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도광산을 비롯한 일본의 역사세탁 행태에 우리 역사를 내어주고 후쿠시마 핵오염수에 우리 영해를 내어주고 작년엔 일본 군함의 독도 인근 해상까지 내어줬습니다. 죽이 맞고 마음도 맞는 중마고우 기시다 총리의 임기 막바지에는 고별방안의 기회까지 주었으니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따로 없습니다. 이 눈물겨운 두 사람의 우정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의 눈에서는 통안에 피 눈물이 흐릅니다. 남의 눈에서 피 내리면 내 눈에서 고름이 나야 한다는 속담을 윤석열 대통령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장학 상황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으로부터 고발을 당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2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1인 시위를 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론 노조 위원장 등에 불법 시위에 힘을 불어넣는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법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도 못하면서 도대체 무슨 혐의로 고발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야당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발해서라도 이진숙 위원장과 방통위를 방탄하겠다는 것이겠죠. 국민의힘의 행태가 애잔합니다. 명색이 여당이고 공당인 국민의힘이 마치 사당처럼 이진숙 한 사람 감싸느라 괜한 공룡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행각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학에 가담하겠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와중에 김태규 부위원장 지난 6일 과방위 결산수위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을 찾아서 그 따뜻한 마음을 전하겠다는 의지인가 봅니다. 디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중대하고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러 간 것도 아니고 시장 가느라 국회 못 간다는 공무원 정말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이준숙 위원장은 고집불통으로 언론장악 외길만 걷고 김태규 부위원장은 기행을 이삼고 방통위를 금쪽이라 불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태규 부위원장 탓에 결산수위는 오늘 다시 열립니다. 본인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 고생시키지 말고 결산심사나 똑바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더불어민당 지도부는 봉하마을과 평산마을을 찾았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 묘역 앞에서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님 내외 두 분을 뵙는 그 순간에도 검찰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권만 바뀌면 민주 진영을 향해서 칼춤을 추는 검찰 행태 더는 당하고만 있을 못하겠습니다. 더불어민당은 오늘 전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출범합니다. 권력이 과하면 그 또한 죄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새기며 무고한 동시들을 무도한 검찰 권력으로부터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